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딜 가요? 여긴 이제 경남대학교 신발사입니다 잠깐 이제 롯데마트 들렸다가 GS수퍼 들렸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이제 집에 가는 줄어고요 근처에 뭐가 있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고 여기가 완전 너무 멋있어 나 살고 너무 일어나고 싶어 70분 지나가네 다른 버스도 막 지나가네 뱅뱅하고 이러고 싶으면 안 돼 뭐 아무튼 여기도 좋긴 하네요 대학보다 뭐 자주 오는 거 아니어도 가끔 오거든요 어쩌다 안 오지 자주 오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여기로 오시면 한번 고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럼 저녁을 해줘겠습니다 빨리 빨리